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홍신의 서팀장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국가대표 선수의 응원 요청에 화답했습니다. 임영웅이 컬링 국가대표 팀 킴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힘을 불어넣었는데요. 임영웅은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은정 선수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제 응원이 조금이나마 응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게 됐다며 응원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앞서 팀 킴의 스킵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는 네이버TV의 MBC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임영웅을 향한 팬심을 고백했는데요. 김은정은 임영웅님의 응원을 받고 싶다며 임영웅님 컬링 많이 응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소 빙파니의 냉철하고 철수철미한 스킵의 모습이 아닌 수줍은 소녀팬의 모습은 친근함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임영웅은 인스타그램 영상을 통해 팀 킴의 컬링을 비롯한 모든 올림픽 종목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다치지 마시고 결과와 상관없이 들어올 때 꼭 웃으면서 들어오시길 바란다. 모든 국민들은 여러분들을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은정 선수 그리고 팀 킴 그리고 또 모든 국가대표 여러분들 끝까지 파이팅하시길 바란다고 응원을 보냈습니다. 국대급 응원을 주고받은 임영웅의 모습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로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